안녕하세요. 학생들이시군요. 잠깐만요. 예금주. 뭐라고? 계좌 송금 넣는다고 그랬지. 이번 한 회에 그렇게 많이. 이거 뭐 국가에서 지원해 주나요? 바로 AT&T에서 현찰로 뽑았습니다. 금방 돼요. 우리 토크 세트거든요. 어쩌다 이렇게 보니까 땡팍. 엑소드 월드. 토크하기 최악이네요, 진짜. 이겨내야죠.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기야, 이런 거 하지. 유 키스? 유 키스? 예스 아이 캔. 예스 아이 캔. 유 키스? 근데 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? 유 키스? 도전. 도전! 유 키즈 온 더 블로그라는 프로그램. 본 적이 있어요. 본 적이 있으신다고요? 지금 방송이. 아직 방송이. 방송이. 방송이 아직 안 됐는데요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티비엔.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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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.